새해를 맞이한 기쁨이 최가식이 도전인 1월 7일 프랑스 파리 한복판에서 총성이 울립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무한마드 만평을 실은 풍자주간지 샤를리 앱도에 침입해 무차별 총기를 난사한 건데요. 샤를리 앱도의 편집장을 포함해 12명이 사망한 이번 사건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과 동시에 테러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됩니다. 동성결혼 합법화 소식도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지난 4월 아일랜드는 국민투표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최초의 나라가 됐는데요. 두 달 뒤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미국 50개 주 전역에서도 동성결혼이 허용되면서 그동안 금기시됐던 성소수자 인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7월 14일 우주탐사선 뉴 호라이즌 소어가 9년 6개월의 시간을 날아 도착한 명왕성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신비로운 행성이었습니다. 올해는 인류 최초로 명왕성 탐사가 성공하며 과학계에 큰 획을 그은 한 해가 됐는데요. 명왕성의 생성 과정이 밝혀진다면 지구 탄생의 비밀까지도 풀 수 있다고 합니다. 터키의 별에 밀려온 어린아이의 싸늘한 죽음 지난 9월 2일 시리아 내전을 피해 그리스로 향하던 난민선이 전복되면서 알란 쿠르디라는 3살배기 아이를 포함해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 사진 한 장은 시리아 난민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웠고 유럽이 난민 수용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했지만 여전히 바다를 떠도는 보트피플은 커다란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시리아 난민과 더불어 올 한 해 국제사회가 직면한 또 하나의 문제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인 IS입니다. 10월 터키에서 발생한 대규모 자살폭탄 테러와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러시아 여객기 테러 사건까지 IS의 연쇄 테러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는데요. 두 가지 난제를 풀기 위한 국제 공조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연말에는 기분 좋은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11월 8일 미얀마에서 실시된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우승하며 미얀마가 53년 만에 군부독재에서 벗어났고 지난 12일에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총회에서는 전 세계의 196개국 모두가 2020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한다는 신협정을 체결하며 인류를 위한 약속을 내걸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역사가 2015년을 지나가며 웃음과 눈물의 흔적을 남겼는데요. 다가오는 2016년은 행복한 소식이 더 많기를 기원합니다.